북영대 학교 학생들이 6.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노병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현지에서 보은 행사를 열었습니다. 북영대는 어제 북영대 평화봉사단 UN 서포터스 학생 13명이 캐나다 벤쿠버에서 캐나다 참전 용사 5명과 유가족 등 50여 명을 초청해 편지를 낭독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보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 대학생들의 방문 소식에 벤쿠버 총영사관 이강준 영사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메달을 전달했습니다.